안녕하세요 저는 블리스라 하고요 유튜브에서 운동 컨텐츠를 제작하는 크리에이터입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은 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결혼을 했거나 결혼을 하고 있거나 신혼여행을 가 있거나 한 상태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결혼을 합니다 운동 컨텐츠 크리에이터이지만 저를 좋아해주시는 구독자분들이 많고 저를 형이라고 부르면서 따라주는 어린 친구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지게 된 배우자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런 여자를 만나라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의 연애나 앞으로 있을 결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제작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짬이 좀 있어서 이쯤 되면 예상 가능한 댓글들이 눈에 훤히 보이는데 형 나는 쇠랑 결혼할 거야 좋아요 구독 두번 누르고 갈게 라고 하시겠지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의 헬스 인생에 도움이 되는 배우자를 고르는 법까지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운동은 무엇보다 소중하니까요 아 물론 전 지금 배우자를 운동보다 더 사랑합니다 자 첫번째는 내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저도 20대 초반은 그랬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서로 좀 갈가먹는 연애를 합니다 사실 20대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이 성장해야 하고 발전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돈이 되었던 자신의 커리어가 되었던 발전이란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좀 갈가먹는 연애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하루에 대부분을 연애로 고통을 받고 있거나 아니면 너무 기쁘거나 해서 좀처럼 자신의 일을 거의 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이더라고요 연애를 통해서 뭔가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을 좀 갈가먹는 모습이 조금이라도 발견된다면 저는 그 연애는 개인적으로 그만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자친구랑 너무 많이 다퉈서 내가 일주일에 하루 이상을 우울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 여자친구가 연락이 잘 안 돼서 내가 불안해서 내 일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 운동을 지금 꼭 가야 하는데 데이트를 강요하는 여자친구 공부를 해야 하는데 왜 연락이 안 되냐면 나를 들들붙는 여자친구 위에 내용이 조금이라도 해당되면 이게 바로 스스로를 좀 갈가먹는 연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좋은 지표는 그 사람을 만나고 난 한 달, 두 달, 그리고 1년 뒤에 내 모습이 그 사람을 만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어떤 면에서든 더 나아져 있지 않고 오히려 뒤처져 있다면 그 연애는 다시 한번 고려해보시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신뢰는 물론 단순간에 쌓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래 만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파악하게 되면서 그 사람의 행동 패턴들이 예측이라는 게 되면서 신뢰라는 것이 쌓이게 되죠 그 말인 즉 연애라는 것을 하다가 그 사람의 행동 패턴에서 내가 나라는 사람이 의심이나 집착이라는 행동 패턴을 하게 하는 사람은 신뢰라는 게 쌓일 수 없고 그러므로 만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물론 내가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어떤 이유에서든 그런 의심이나 상대방에 대한 집착 비슷한 행동을 보이면 그 관계는 신뢰관계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연애에서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은 멍청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안 맞으면 그냥 헤어지는 것인데 상대방이 정말 어떤 의심 가는 행동을 했건 아니면 내 성격이 그냥 지랄맞아서 그냥 의심을 했건 어떤 잘못된 판단으로 의심이나 집착이라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냈다면 그 연애는 누구의 잘잘못도 아니고 그냥 신뢰감이 형성될 수 없는 연애이기 때문에 그만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뢰감이 없는 연애를 하면 여러분의 운동 집중도는 아마 최하를 면치 못할 겁니다 세 번째는 자립적인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연애를 하다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내 일부가 되고 의지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의지하는 정도가 지나쳐서 너무 의존이라는 것을 하는 연애는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가령 나는 너 없이 못 살아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연애를 하게 되면 내 삶이 굉장히 없어집니다 연애 초반에는 당연히 상대방과 많은 시간을 나누면 않을수록 좋죠 하지만 우리는 운동도 꼭 해야 하고 그리고 그 운동은 데이트가 아니라 전투적인 나 혼자만의 싸움이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내 취미 활동도 하고 싶고 자기 개발도 해야 하고 너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일들이 많습니다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해주지 않는 연애는 기피 대상 1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혼자서 뭘 하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만나면 아마 여러분들의 운동 시간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아지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될 사람은 당연히 배우자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배우자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면 거의 유튜브나 TV를 보며 여생을 보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화가 잘 통한다고 말하는 것은 나와의 정서적 교감이 잘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내가 말로 하지 않아도 내 기분을 다 이해해주고 나를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평생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정서적 유대감은 대화를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죠 가령 제 배우자의 예를 들자면 제 표정과 행동만 봐도 제가 배가 고픈지 더워서 예민해졌는지 사람이 많아서 짜증이 났는지 등등을 엄청 잘 알아차려요 그리고 그 상황에 맞게 저를 잘 컨트롤해서 제가 항상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도와준답니다 다섯 번째는 똑똑한 사람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공대생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남고 공대를 나와서 남자들만 가득한 세상에 살아왔어요 그래서 사실 그 공대 속에 있는 소수의 여아구들에 대한 미지의 거부감 같은 게 좀 있었죠 학창 시절에 여아구들은 생물학적 염색체는 나와 다를지라도 아 나와 비슷한 동류의 사람일 것이라고 즉 여자로 안 보인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팀플 같은 것들을 하면서 수많은 공대적 사고를 하는 여성들을 많이 만났고 제가 가진 말도 안 되는 편견들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됐죠 똑똑한 여자를 만나면 저는 이것저것 옳고 그름을 다 따지고 들어서 피곤할 것 같다라고 그냥 혼자 생각을 했었는데 나보다 높은 지능으로 내 머리 위에서 나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이런 사람하고 같이 살면 정말 편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똑똑한 사람을 만나는 게 여러모로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한때는 했었습니다 아 물론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 똑똑하다는 것은 학벌, 성적 등이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적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스스로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아는 만큼 보이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즉 여러분이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매번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네 이상으로 헬스를 좋아하는 형, 동생, 누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감히 이런 사람을 만나라라는 주제로 제 가치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내용은 다 제 머릿속에서 나온 뇌피절이기 때문에 아 그냥 쟤는 저런 생각을 하나보다 라고 생각하고 가볍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